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이번에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모두 공통점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선거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예외 없이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그 방법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령투표인들을 대량으로 만드는 전산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조투표지 투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지만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압승함으로써 사전투표 조작은 미수에 거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에서만 최소 326만 표 이상을 조작했지만 상황판단 미수와 그리고 조작을 행한 자들의 안일함 그리고 확진자 투표에서의 부정선거 발각 등과 같은 불운이 겹치면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 최준구님은 그동안 꾸준히 부정선거 문제에 관한 증거를 축적하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해온 분입니다. 참 엄지에서 편하지 않게 많은 분들을 개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번에 정말 아주 또 귀한 자료를 정리해서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실시된 부정선거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뚜렷한 특징을 압축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7년 5구 대선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6%를 문재인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리고 선거인 수의 마이너스 6%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부터 표를 훔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따라서 총합은 12%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선거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 전남 전북 제주를 제외하고 정부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0%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반면에 선거인 수의 10%를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로부터 빼앗았던 그런 선거입니다. 총합 사전투표율 조작은 20%에 해당합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은 최준구님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이미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2.5%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밀어주고 반면에 선거인 수의 마이너스 12.5%를 미래통합당 후보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총합 조작률은 25%나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작에도 불구하고 표가 나지 않는 그런 한계치를 양 후보에서 각각 13% 이상 조작하는 26%를 임계치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거의 타이내에게 발각되지 않는 한계치인 각 후보에 대한 13% 조작 바로 가까운 12.5%까지 조작을 해서 완벽하게 180석을 거머쥔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 압승함으로써 서울시장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으나 불구하고 동기준으로 보게 되면 44% 정도 박영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대승을 한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무려 44%나 해당되는 동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교차 투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사전투표는 박영선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0%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더 넣어주고 반면에 선거인 수의 마이너스 10%를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이 모든 공직선거가 바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그런 부정선거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최준구님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부정선거의 전모가 낱낱이 가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최준구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심한 국민의힘하 사전선거 조작이 이 지경인데도 사전선거를 장려할 텐가. 민주당이 공직선거 때마다 사전선거에 승리한 것은 바로 조작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약속하신 대로 취임하면 바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시고 주동자는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는 단 4표의 부정투표지로 인해서 대선을 다시 치렀습니다. 한우면 우리나라는 수백만 표의 부정투표가 나왔는데 또 그냥 묻고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직선거는 공식적으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막고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지도록 한 최종적인 책임은 바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공직선거마다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앞으로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 사안은 국가의 안인과 존망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자격을 갖게 되는 순간 이 문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합법적인 선에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debry 공병호 TV 공병호 공병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